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여러분 앞에 서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 이름을 들으신 것처럼 제가 제 구원 간증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3개월 동안 마인드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종교적인 구원은 1997년에 받았습니다 1989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디렉터로 세워졌습니다 2012년에 저는 100개 교회에서 대주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의 유간다, 탄자니아, 켄니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대주교가 됐습니다 2015년에 제가 기쁜 소유식 선교회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키스모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받은 전단지였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복지위원장 일을 했습니다 제가 집회를 8월달 나이로비에서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 전단지와 신문지를 들고 집에 갖고 왔습니다 제 사실 막내딸이 이것을 갖고 왔는데 저는 그때 태우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교회 목사님들은 기쁜 소식 선교회를 2단으로 취급했고 또 일루미나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를 안 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막내딸은 매일 학교를 다녀오면서 이 신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첫 장부터 끝까지 계속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집회가 다가오면서 아빠 아빠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빠가 꼭 이 집회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제 딸이 이 전단지를 들고 왔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미 이 전단지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아빠 이 집회에 꼭 가세요 여기는 진정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값은 되게 싸요 제가 딸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키스모에 있기 때문에 나이로비에 갈 돈은 없다 이렇게 농담을 했지만 딸이 그럼 제가 아빠 비용을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 딸은 집회를 가라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딸이 있으면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딸에게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럼 내가 갈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 너가 비용을 해주면 아빠가 갈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로비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회 동안 제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8월 5일 2015년도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또 집회가 있어서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통해 제가 구원을 확정을 얻었습니다 2017년도에 박옥수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케냐에 집회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처음으로 대주교가 되신 여자 비숍이 계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CLF 목회자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방으로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목사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곧 있으면 한국에서 기쁜 소식 성교회에서 이제 목회자 훈련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훈련은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코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10월 달부터 여기서 훈련을 받게 되었고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제 자신으로 가득 차여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훈련을 시작했을 때 목사님께서 저희를 강남교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박옥수 목사님을 뵙고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성경 세미나를 참석했고요 저희가 다시 수원에 돌아갔을 때 저희가 다시 수원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다 교회 안에서 위치가 있는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에게 권고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으시다면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르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왔을 때 저는 괴물과 같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제가 제 교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서를 읽으셨을 때 사실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구였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박옥수 목사님을 뵀을 때요 저희가 창세기 강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 때 모든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리고 달은 혼자서 빛을 낼 수가 없었지만 햇빛에서 태양에서 빛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달이 빛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 안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정말 신앙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섞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배웠습니다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가진 모든 부담은 그리고 또 어떻게 제가 교회를 인도해야 될 모든 생각들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제가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받은 이 말씀은 제 삶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제가 이 훈련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배운 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제가 정말 종교적인 식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은 제가 강도 만난 자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막에 데려가셨고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안이 모든 것을 비옥을 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저는 돌보암을 얻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는 제 마음 안에 남습니다 그리고 인도자 없이 그리고 주막 주인이 없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주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앉아서 배우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런 제가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야 할 올바른 길로 저를 이렇게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모든 것은 정말 제가 아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저의 주막 주인이신 박옥순 목사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교회는 이제 CLF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CLF 안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박옥순 목사님의 돌바심을 통해서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희와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일지라도요 전화를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든 저희가 목사님께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기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한 것은 저희가 받은 이 여기에 있는 역사들은 저희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저희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고 저희가 받은 그대로 저희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목회자들과 같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도 CLF에 와서 이런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일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들이 저희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저희가 삶의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원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정말 우리를 돌보시느라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흑인이잖아요 저희는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운전해 주신 모든 여러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인드 강연을 해주신 모든 목사님들 우리에게 음식을 해주시고 부엌에서 봉사해 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기쁜 소식 성교회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지도입니다 정말 너무나 원활하게 이렇게 일이 되어가고 목사님께 언제든지 교제해달라며 해주시고요 그리고 질문을 할 때도 성경에서 답을 해주시고요 절대로 목사님들께서는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엔 이렇게 대답해 주시지 않고 성경 구절을 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너무나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제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주교로서 저희 성교에서 대주교로서 그리고 제가 키스문 클래지 페로쉽에서 복지위원장으로서요 그리고 지금 CLF 회장으로서요 기쁜 소식 성교회는 이단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케이블카도 탔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벌거벗은 이 모습으로 목욕탕에도 갔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교제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항 가기 전에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목욕탕에 가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